반갑습니다 고고볼 여러분 오늘은 추러스 준비했습니다 음료는 커피고요 잘 먹겠습니다 이제 휴대전화가 너무 셀고요 핵심은 매우 룰소스 제거는 고소해요 이 라면으로 주문을 먹으니까 이 라면은 고소해요 그리고 고소해요 그리고 고소해요 그리고 고소해요 저는 고소해요 너무 맛있다 아주 잘 먹어요 잘 먹기 좋은데 너무 맛있어 먹어도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고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특히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다진 마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용 찹쌀떡 너무 맛있어 골고루 매운소스 너무 맛있어 매콤한 고춧가루 오늘의 김치! 아침! 짜파게티une! 브러쉬! 브러쉬! 그냥 godt감!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쫄깃쫄깃 외부 바삭바삭 かわいや コンビ この 音は キムチ も出てきていて すごい! ヘリット もっと美味しい!! よく 溶け! 少し多く とても 美味しい! とても 美味しい もっと バリット まぁ 手に入っちゃう そこが 食べたり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